오늘 시장 상승 무드와 함께 2차전지 쪽도 사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좀 뜨거워질 테마, 섹터, 2차전지 장비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이제 2차전지가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세일 업체들 실적 안 좋을 거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비를 보자고 하는 거는 앞으로를 본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기는 많은데 지금 이제 각종 악재들, 전쟁 악재, 금리 인상 악재,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사실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갈 게 뭐냐를 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장비 주들이 특히 수혜를 많이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1년도 작년까지는 셀 업체들의 증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 공급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내년부터는 수요가 폭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초과 수요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특히 캐파를 따라가려면 올해부터 증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작년 기준으로 485기가와트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5년까지 2200기가와트의 캐파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5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한 3배 가까운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셀 업체들의 캐파 증설로 인해서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예상하는데 숫자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1기가와트당 들어가는 장비가 500억 원 정도입니다. 1기가와트당. 그러면 100기가와트를 하면 5조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5년도까지 평균적으로 한 65조 원 정도가 장비가 늘어나야지 이 캐파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사실은 공정이 굉장히 여러 공정이 있잖아요. 전국 공정에 있고요. 조립 공정, 활성 공정, 자동화 공정 이렇게 있는데 이 공정들 내에서도 사실은 장비 매출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전국 공정이 한 31%. 그다음에 조립 공정이 17%, 활성 공정이 30%, 자동화가 11%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수혜는 전국 공정이랑 활성 공정이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한번 드리자면 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는 하나기술, 원익 P&P, P&T, M플러스가 공정 장비 업체에 들어가고요. 검사 장비는 NCS, 이노메트리, V1텍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장비에는 코인테크랑 SFA, 아바코 등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도 그냥 장비들이 아니네요. 공정, 검사, 자동화까지 나눠져 있는데 미리 제가 원고 받은 거 보니까 우리 길 팀장님은 공정 장비 쪽에서 많이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전국 공정 내에서 한번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하는데 전기차도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유가 부담 때문에 특히 유럽 쪽에서는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ESS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IT 기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AR, VR 다 돌리면 결론은 괜찮은 2차 전지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수요 자체가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공정 중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급 공정이다. 그래서 그중에서 PNT라고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국 공정뿐만 아니라 조립 공정에도 들어가는 장비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공정 중에서도 또 세분화가 돼요. 이 안에 코팅 장비가 있고 믹싱, 압연, 절단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코팅입니다. 코팅이 한 60%, 믹싱이 18%, 압연이 6%, 절단이 5%인데 코팅, 압연, 절단을 다 해요. 그러니까 71% 정도를 또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PNT가 세일 업체가 캡파를 증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세일 3사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3월 중순에, 저번 달 중순에 이미 1,300억 원 규모의 전국 공정 장비, 수주 공시가 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3분의 1 정도를 이미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공격적인 증설이 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됐는데 올해가 5천억은 가뿐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1년에 25% 이상은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보다는 못해도 주가가 그 정도는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지금이 그래도 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길건 팀장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섹터 쪽을 2차 장비 쪽에서 보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종목이 PNT가 되겠군요. 매매 전략 여쭤보면서 마무리할 텐데 그 전에 잠깐 사실 제가 전문가분들 출연해서 이야기 나눌 때 꼭 그 얘기를 여쭤보는데 앞서 우리 길 팀장님도 앞으로라는 시기 부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투자에 있어서 시기가 장, 단기, 중기가 다 달라요. 그게 언제냐.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가 언제인가요? 저는 1분기 때 사실은 실적 발표하면 세일 업체들 주가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세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주가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마 4월, 5월쯤에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 관련 소식은 말 그대로 캡팟 늘리는 거거든요. 캡팟 늘리는 소식이 나옴과 동시에 장비주들은 바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솔직히 길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 분기, 길면 한 분기 아니면 빠르면 한 두 달 내로 분명히 수조 공시가 추가적으로 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너무 궁금해하다고 하시니까 그리 길지 않게 보셔도 된다. 그때 가서 또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럼 P&T 매매 전략, 목표가가 그때일까요? 네, 목표가는 사실은 제가 좀 짧게 잡았어요. 5만 4천 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는 지금 가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저는 사실은 4만 9천 원대나 4만 8천 원대를 생각을 하면 좋겠었는데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목표가는 아까 긴 기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만 4천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4만 8천 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만 이슈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